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본인 스스로를 검사하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익녀인간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본인 사페인거 들켜가지고 결국 여친에게 버림받은 초역대급 익녀인간 나 대한민국 검사야 원지, 고양이 때문에 결혼을 안하겠다는 여자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중반 커플입니다. 지금 이 글 말이죠.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쓰는거고 당연히 같이 볼 예정입니다. 지금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비상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벌써 일주일 넘게 이 문제로 오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고 꼭 좋은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자친구는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중에 2마리는 불쌍한 길고양이를 입양한거고 나머지 1마리는 그냥 페르시안 블루입니다. 정식 입양을 해온거죠. 그리고 저는 여친이 고양이들을 입양할 때 별만 없었어요. 이번 4월달에 페르시안을 데려왔을 때도 예쁘게 키워라. 얼굴 귀엽네. 이런 칭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이야기는 두 달 전이죠. 10월달에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고양이를 안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친은 그럴 바에 그냥 결혼을 안하겠다. 이러는데 이쯤에서 디테일한 저희 두 사람의 각자 입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제 입장이에요.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집에서 키우고 케어하는 건 싫습니다. 쉬는 날에도 온전한 자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여친이 또 고양이들한테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료값 15만원, 간식 5만원, 장난감도 한 2, 3만원 또 거기다가 나중에 큰 병이 올 걸 대비해가지고 매달 50씩 따로 저축을 해요. 참고로 여친 월급이 한 550대입니다. 동물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진짜 미친 거고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준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봤자 이건 또 다른 종류, 또 다른 형태의 캣맘이라고 봅니다. 정신 나갔죠? 길고양이는 원래 길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거기 살던 애들이니까. 그리고 페르시아는 다른 데로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여친 내 부모님한테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길고양이는 품종묘만 아닐 뿐이지 눈도 못 떴을 때 입양되어 이후 여자가 쭉 케어했다. 여친이 써달래요. 그리고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두 사람 2세가 생겼을 때 아이도 알레르기가 없이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부터는 여친 입장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건 가족을 입양하는 거고 그만큼 이 고양이들을 내 자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남친은 동물은 동물일 뿐이다. 가족이라는 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일 뿐 인간과 짐승은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월급도 충분하고 또 월급의 성과급이 600%라 실제로는 550%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 중입니다. 고양이들 앞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아깝다거나 또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거기다 모아둔 돈도 남친보다 1.5배 아니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거의 2배죠. 참고로 남친은 오랜 고생 끝에 검사가 됐는데 몇 년 안 됐어요. 지가 써달래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고양이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양이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얘들을 버리거나 파양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남친이 원하지 않으니 결혼도 없던 일로 해도 돼요. 그냥 여기서 헤어져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길고양이라고 키우던 걸 버려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새끼 같은 경우 태어날 때부터 쾌한 녀석이거든요. 심지어 같이 온 어미 고양이는 사람이 키우던 집고양이였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버려져 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구출이 된 거고 처음에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입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집에 와서 출산을 한 거죠. 그런 뒤에 어미의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끼 중 일부를 입양 보내고 한 마리만 남겨둔 겁니다. 부모님 집에 두고 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와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 태어난 아기는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의학 논문도 존재합니다. 이러니 알레르기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남자는 확률이 낮을 뿐 무조건 없는 건 아니잖아. 이건 그냥 말장난이야.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 두 사람 입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보시고 누구 말이 더 맞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필자는 남자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여친과 함께 볼 거예요. 제 상식이 진정으로 틀린 게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뒤에 우기 있습니다. 뭐? 길에서 살던 고양이니까 다시 버려도 되는 거라고? 그럼 너는 다른 집에 살던 놈이니까 다른 집에 그냥 살게 둬도 된다 이거 아니야? 나는 고양이 강아지 싫어서 안 키우는 사람이지만 너 같은 인간과는 더더욱 살기가 싫어. 나조차도 이럴 진데 네 여친 마음은 어떨지. 야 너 100% 파운이다. 끝났어 새끼야. 이건 남자가 사이코패스죠. 여자 나이 들면 여자도 버릴 그럴 놈입니다. 덜덜덜덜덜 2번 와 남자 생각하는 거 진짜 무섭다. 여자분 안전이별 하세요. 2번 뭐? 원래 길에서 살았으니까 다시 버리자고?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닌가? 아니 지금까지 키웠는데 이딴 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야 이런 놈이 검사라니. 인성을 떠나서 어떻게 다시 그걸 버릴 생각을 하냐 이거야. 와 여친도 버리겠다. 그러니까요. 키우고 있던 걸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지새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놈인 것 같아요. 덜덜덜덜 결혼하고 고양이를 입양해서 같이 키우자라는 것도 아니고 먼저 키우고 있던 녀석들을 버리라고? 세상에. 여하튼 여자한테는 아무 문제 없고 너만 문제가 있으니까 이대로 헤어지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당신 생각이 무조건 여친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과 결혼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그러니 역시 여자 말대로 하는 게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헤어지세요. 심지어 입양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했다잖아요. 그렇게 싫었으면 그때라도 말을 해야지. 아니야. 이쁘네. 이러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 소름돋아. 4번 아니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우선이라도 그렇지 이런 인간하고는 진짜 단 하루도 같이 살기 싫을 거 같아. 어우 무서워. 이거 고양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런 놈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고양이를 키울 생각 아예 하나도 없었으면서 그런 사실을 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속이고 있다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손바닥 뒤집듯 자기 입장을 바꿔버린 거죠. 게다가 여자를 미친 캔맘으로 비하하면서 돈을 낭비한다느니 이런 가스라이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랑 살면 어떤 거지같은 미래가 올지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6번 아니 그래요. 고양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네가 발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남한테 버리라는 건 선 넘은 거지. 아니 그냥 미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계속 상식탈행이를 해대고 있는데 어찌됐든 고양이를 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가족을 버리고 나랑 살자. 이러는 게 훨씬 더 상식이 결여된 발언이라고 생각 안 해봐요? 어? 너랑 먼저 살다가 고양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 아니 네가 고양이 수영 못하니 알았다 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싫다는 걸 여자가 억지로 키우자는 것도 아니고 안 맞으니까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구만. 왜 이 지랄이야? 8번 뭐? 검사? 염병 똥 차 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시키야 네가 검사하면 나는 조 바이든이다 이 시키야.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겨우 이런 인간이 검사라니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혹시 주작인 건가? 10번 지금 이건 고양이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인 너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아니 검사라는 인간이 겨우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해요? 말뜻 몰라? 추가 그래요. 이미 키우고 있던 고양이를 다시 버려라 라고 말을 한 거는 이거는 제 잘못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다 말이죠. 나중에 태어날 2세한테 알레르기가 없다고 그 누가 감히 장담을 할 수 있답니까? 막상 태어났는데 진짜로 그게 있으면 그땐 어쩔 겁니까? 니들이 책임질 겁니까? 또 여친 스펙은 언급 안 하고 네 검사 어쩌고 저쩌고 내려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본문에도 말했지만 저는 검사하고 그래요. 여친도 직업이 의사입니다. 물론 의사도 굉장한 직업이죠.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지위로 보면 검사가 더 높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 스펙이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친은 고양이를 버리라는 사람아는 이제는 연애도 하기 싫다고 입을 통보하고 가버렸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부추겨서 그렇게 된 거죠. 덕분입니다. 여하튼 본문은 지우겠습니다. 진짜 몇몇 사람들 빼고는 그지같은 인간들 진짜 많네요. 댓글 1번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지잘못 끝까지 모르는 인간이 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개판인 거구나. 이 인간 혹시 법원에서 일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고 게임 캐릭터, 직업 그러니까 메이플스토리에서 검사 그런 거 아니야? 농담 아니고 이런 인간이 정말로 법조인이라면 우리나라가 진짜 금방 망하거든요. 야, 검사라는 놈이 이딴 글이나 올릴 시간이 어디 있다고? 장난하냐? 이 그지같은 놈이 대놓고 주작질을 하고 있네? 그리고 진짜라 해도 감히 의사를 후려쳐. 어처구니가 없구만. 혹시 너도 그 옛날에 그 뭐냐? 왕의 DNA 뭐 그런 거냐? 대절끌. 검사가 되면 진짜로 왕이 되는 줄 아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지가 예비검사를 하고 술 처먹고 경찰 때린 년이 있잖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나 검사라고. 이지랄. 이거 어제 뉴스 보니까 검사협회라고 합니까? 거기서 취소 때려버리고 변호사 한다 그러더라고요. 헐. 4번. 내가 이 새끼 글 지울 줄 알고 미리 박제를 했지. 어림없다. 끌 끌. 이제 알겠네. 이 자식 이미 헤어진 거 아니 벌써 차인 거야. 그런데 아직 그런 거 아닌 척 하면서 글 써 올린 거래. 혹시라도 사람들이 지표를 들어주면 그걸 들이밀 계획인데 그게 안되니까 후기에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이 검사 의사 이건 100% 주작이라고 봅니다. 그냥 저기 나오는 그 상황들만 진짠 거고 직업은 거짓말인 거지. 내 말이 맞지? 끌 끌 끌 끌 끌. 저도 이 마지막 댓글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그냥 순수 100% 주작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검사 하면 공부 정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사건 경의서라든지 그런 자료를 훑어보고 작성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글을 맞춤법이 다 틀렸거든요. 띄어쓰기 이런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말이 틀리는 놈이지만 제가 수정해온 게 이 정도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몇 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가져오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댓글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만 거짓말이고 자기를 올려치기 위해서 검사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래 여치도 의사다 이제 됐냐 이런 느낌. 다시 말해서 직업은 거짓말이고 그 내부적인 상황은 진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가져온 거예요. 물론 그래도 주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요. 이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애초부터 한쪽이 나는 고양이 개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쪽에서 그런 게 어딨냐. 우리 결혼하면 개도 같이 키워야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면 대부분 99.9%가 그 사람을 욕하죠. 그런데 이건 반대잖아요. 처음부터 키우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버려라. 이거는 개,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실도 못 치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